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뿌린만큼 거둔다 연구개발에 매출 10에서 20% 투자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역량 강화 유한 대웅도 기술 수출 신약성과 이렇게 했구요 음 우리가 뭐 여기에는 지금 3979억 원으로 나오는데 셀트리온에 요거는 연구 비용 정부에서 받은 것을 빼서 그렇구요 예전에 정부에서 받은 비용까지 합치면 324억 원 합치면 우리가 알고 있던 4,303억이 나옵니다 여러분 압도적이었죠 우리가 이 발사했을 때 그죠 매출액은 1조 9천억 그리고 어 r&d 비용은 4,300억 유한 양행이 어 1,782억 원 대웅제약이 1,758억 원 995억 원 SK바이오사이언스 그런데 어 그렇게 시가총액 1위 모든 증권사에서 탑픽으로 뽑는 어 삼바는 안보여 어딨지 삼바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삼바는 없어요 네 뭐 주식당이 주가로 말하는 거니까 삼바 지금 넘버원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 여러분들 이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를 보면 어 지금도 압도적인 1위이지만 어 신약부터 해서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베타 그죠 셀트리온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리고 연구비용 r&d 비용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출하고 있고 이거는 곧 어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